가수 사이먼 도미닉이 오늘, 15일, 오후 6시 새 앨범 을 발표한다. 예상치 못했던 예고 없는 기습 발매 소식 이다. 사이먼 도미닉의 새 앨범 관련 소식은 소속 레이 블레이오엠지 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매일시 l 번명 d-a-r-k-r-o-m 그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보이는 앨범 아트웍 이미지만 이 공개된 상태 사이먼 도미닉은 전자 y를 통해 사이먼 도미닉으로 국내 모든 음원 차트 위 1위를 섞어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유지 일부 힘 팝 장르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영향력과 인기를 입증 한 바 있다. 또한 그레이와 함께 출연한 쇼미더머니 를 통해 니가 알던 내가 아냐 맘 편이 등을 도미의 음원 차트 1위를 점령하는가 하면 프로듀싱의 맛 은팀원 b-y를 참가자 중 최종 우승자로 만들어내기도 했다. ytn 스타 강내리 기자 nrk 꼴뱅이 ytmp lus.co.kr 사진 제공는 aong